아유, 위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프리더가 내 대신 베지터 행성을 파괴한 게 사실인가? 아, 그래. 하긴 그 행성이 그냥 놔두려 해도 콜철 여간 세게 세지. 베지터 왕도 쓸데없이 고짓만 세고. 내가 파괴해 불었으면 좋았겠지만, 멀어도 정덕은 멀어야지. 가기도 귀찮지 뭐야. 그나저나, 프리더도 맞돼 먹은 놈이구만. 아주 제멋대로야. 언제 만나면 내가 손 좀 봐줘야겠는데. 뭐? 프리더보다 강한 녀석이 있단 말이냐? 어라? 어디서 본 것 같은 녀석인데? 저건 누구지? 베지터 행성이 파괴됐는데 사이아인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사이아인 머리는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놀랍구만. 사이아인이 프리더를 이기다니 아주 대단해.